안양예고 선배이자. 바다? 바다 선배님 계시지. 바다 씨도 저희 선배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다 씨입니다. 마이 뮤직. 앞에 대본이 이만큼 있는데. 우리 그런 거 없잖아. 별걸 다 맞춰. 노래만 궁금해야지. 바다 씨 소개만 이만큼 있는데. 바다? 빨리 나오는 게 나아. 같이 해? 동민이 형 아직 룰을 몰라서. 바다 이러니까 바다 나와? 내가 봤다면서요. 얼른 펜 보세요. 동민 씨. 바다 씨의 노래를 듣고. 마사를. 하늘 씨 또한 SS 팬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 팬이고. 바다 누나와 함께 무대를 꾸민 적이 있습니다. 히든싱으로 나오셨습니다. 맞아 그때 나왔다. 나는 행복해. 다른 누구도. 난 부럽지. 내 가슴을 적시는. 아름다운 음악 속에 흐르는 저. 시원하피 방울처럼. 넌 언제나 내게 그런 힘이 되줄고는. 아직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허전하지. 어떤 노래? 어떤 노래? SES 노래. 너를 사랑해도 좋아하고. 매드도 좋아하고. 매드도 같이 했어요? 아니요. 너를 사랑해만 했는데. 바다 씨 혹시 솔로곡인가요? 매드입니다. 아아 아아 이거. I'm so mad. I'm so mad. 나는 그대에게 빠졌어. I'm so crazy crazy mad mad. 힘없이 빠져드는 나니까. I'm so crazy. 어쩔 거야. 이거 매드? 이거 말고 아무도 모르지 않아? 파다 씨의 매드. 듣자 쓰자. 자, 먹자, 암소 운메, 읏쥐아. 암소 운메. 아, 이 노래지. 자, 다같이. 암소 운메. 맞았다. 어쩔 거야. 너무 멋져 미쳐. I'm so mad. I'm crazy. I'm so mad. 그대가 널 원한다면. 너를 원한다면. 기다려갈래. 나를 가려가줘요. I'm so mad.